14절부터 순서 빠뜨린 거 없죠? 순서가 여러 개 있을 땐 제가 헷갈립니다 오늘 14절부터 한번 보시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자, 앞을 보실까요? 이런 게임 어릴 때 해봤죠? 한 10명 친구가 앉아있으면 처음 친구가 귀에 대고 말을 전달합니다 너는 썩 좋은 녀석이야 말을 전달하면 맨 끝에 가서는 뭐가 되죠? 너는 썩을 놈이야 기독교의 역사도 그렇게 오랜 세월이 전해오면서 왜곡되고 변질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끊임없이 리폼드 처치는 리폼드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서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형의 목적을 오늘 잘 설명해 줍니다 요한이 잡히죠 그런데 요한의 체포와 함께 성경은 슬쩍 뭘 빗대 놓고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면 요한의 체포와 예수님의 등장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요한은 정확하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요한의 이 마지막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이 땅에 존재했던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달 먼저 이 땅에 오시죠?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요한은 광야에 생활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세기를 준비하면서 그의 업무를 다 끝을 내요 사실 요한은 왜 잡히는가 하면 그 시대 불의와 맞서다가 체포가 되죠 예수님 태어날 때 왕이 헤롯대왕입니다 그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둘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분이 그 헤롯 왕과의 복잡한 혈통관계만큼이나 친인척끼리 결혼을 하는 걸 넘어서 예를 들면 동생 와이프를 자기 와이프로 삼고 또 인륜을 넘어서는 반인륜적 결혼 행태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거를 아무도 그 시대에 지적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납니다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 당시에 서슬포론 권력에 맞서서 그 헤롯 왕과의 이 불륜 사실을 무섭게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해요 사실은 그것이 교회의 기능이어야 하고 교회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체포가 되고 목베임을 당하게 되죠 지금 목베임을 당하기 직전에 요한은 그렇게 체포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땅에 운명을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댁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꽃길을 깔아놓고 꽃가마를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어떤 때는 평생 욕먹는 역할을 맡겨요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 박수갈채만 받는 역할을 맡겨요 그러면 욕먹는 역할을 맡은 자와 박수갈채를 받는 자의 역할을 맡은 자와 누가 더 낫냐 비교할 수 있는가요? 그럼 비교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에서 인식을 해야 돼요 요한은 말 그대로 광야에서 허접한 삶 속에서 정말 세상의 돌팔매질과 비난받는 역할을 하다가 자기 책무를 다하고 마지막 모습조차도 목베임을 당하는 참수형을 겪으면서 숨져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이 땅에 태어났던 생의 역할이었어요 그는 그 역할을 멋지게 하다 간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예수님이 이어서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께서 어디에 오시죠? 갈릴리에 오셔서 그리고 지금부터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평생의 사육현장에 매우 중요한 현장이 됩니다 갈릴리는 우리 서울 시내로 말하자면 달동네 같은 아주 처참한 현장이에요 옛날에는 난지도라 그랬죠 쓰레기 더미에 세워진 동네 난지도입니다 그런 동네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 동네에서부터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제자들과 어디서 만날 걸 약속하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부활 후 약속도 이 갈릴리에서 약속이 이루어져요 갈릴리는 그만큼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주된 무대가 되고 현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볼까요? 갈릴리에 오셔서 뭐를 전하죠? 하나님의 보금을 전파하여 자, 앞을 보십시다 그냥 보금이라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꼭 하나님의 보금이라 그래 알아듣습니까? 여기에는 의도가 있어요 무슨 의도가 그렇게 많냐? 성경은 이렇게 의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거듭게 됩니다 정말 말씀에 집착해서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나 한 단어, 한 일액이라도 놓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붙들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건네주면 그거를 읽고 또 읽고 이 행간이 무슨 의미일까? 나를 좋아한다는 얘기일까? 아직 고려해보겠다는 얘기일까? 그걸 되씹어보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성경은 그 이상의 책이에요 한 절 한마디가 1.1액도 하나님의 의도가 곳곳마다 묻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보금이라 그래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의 보금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때 보금이라는 말은 기독교가 만든 말도 아니고 기독교만 썼던 말도 아니에요 보금이라는 말은 누가 썼던 말인지 아십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사실상 로마 황제의 명령어가 유앙겔리온 보금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적어도 보금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얘기가 황제의 명령인 것을 누구나 다 알았어요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황제의 명령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로마는 온 세상에 걸쳐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겼고 정복자가 되었어요 그럼 반드시 그 국가에 뭘 매기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부과합니다 그러면 그 식민지 국가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된 명령은 황제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국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못 가요 보금이에요 수입이 그만큼 들어오니까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겪어야 되는 식민지 국가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절대 보금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경우에 보금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로마는 그런 군대를 파견하고 황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도로를 닦았어요 그 도로는 지금도 가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 기술이 워낙 발달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2000년 전 건설한 도로인데 지금도 쓰고 그 하수도를 지금도 써요 굉장한 기술이죠 바로 보금이 황제의 명령이 내달리는 그 도로 그 도로 끝에는 언제나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고 로마 제국이 형성됩니다 이게 황제의 보금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는 온 세상을 향해서 황제의 명령은 온 천하에 평화를 가져다 준 자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평화, 인간이 만들어낸 보금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근거해서 터쳐지는 보금은 반쪽짜리 보금이에요 그것은 온 인류가 온 만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금도 안 되고 평화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철저히 로마 중심적 보금이었어요 그 황제가 전하는 명령을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은 유앙겔리온 보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굿 뉴스 이게 세상의 보금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이지러지고 반쪽짜리 편협된 보금이 온 천하에 우리의 귀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보금은 무슨 보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보금이에요 만민에게 전해지는 보금이에요 만민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보금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냥 보금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보금 하나님의 보금을 전파하여 여기 전파하다는 말은 사실 설교하다 케루소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항상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 속에 던져지는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가 빠져서는 그건 옳은 설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설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을 목사가 구태의 연구해 가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더 똑똑한 학자들도 많고 더 전문가들 많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세상이 자꾸 교회를 흉내내려고 그러고 세상을 자꾸 벗겨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적어도 사람들이 교회로 떠밀려오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를 조금 더 고상하게 듣자고 교회로 몰려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듣지 못했던 것,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 세상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증언자가 되고 선포자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십시다 15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다 카이로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시간인지 아시죠? 이것은 물리적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2013년이 오늘 마지막 시간이다 이런 물리적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때가 찼고 카이로스라는 말은 어떤 의도되고 계획된 결정적인 시간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찼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나게 하셨다고요? 때가 찼에 하나님의 계획된 어떤 결정적 시간이 와서 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때가 찼에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때는 온 세상이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희망이 없었고 정치적으로 기댈 것이 없었고 종교적으로도 절망스러웠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온 천하 백성은 로마라는 강력한 국가 밑에 힘의 물리적인 지배 안에서 깊은 장탄식을 터뜨리며 신음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때문에 더 지독스럽게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 오실 날만 대망하여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야말로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절정에 달할 때입니다 왜? 그분만이 오셔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 때문입니다 바로 그 때가 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원리로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주님 다시 오실 시간이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시간이 정말 가까웠어요 이 주변의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 성경에서 주님이 예고해 주셨고 사인을 주셨던 모든 징조와 징후들이 도처에서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육감과 감정과 감성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성경이 이 시대의 징조를 정확하게 설명한 내용들이 세계 도처에서 근대사에 펼쳐지고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그 때가 찼어요 그래서 우리 3.1교의 젊은이들과 성도들은 더욱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신랑이 다시 오신다는 그 정점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타임 스케줄을 이제는 맞춰야 돼요 2014년도에는 그 다시 오실 시간에 대한 타임 스케줄을 더 조이고 맞춰서 우리의 온 인생을 들여야 돼요 떠나야 돼요 장웅으로 떠나고 목포로 떠나고 일본으로 떠나고 가서 화급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절실한 마음으로 절벽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를 붙들고 이로 가면 죽어! 소리 질러야 돼요 내가 무슨 내용을 전할 방법을 모르겠으면 소리라도 질러야 돼요 소리라도 당신 그로 가면 죽어! 소리라도 질러야 돼요 소리라도 못 질러요 내가 어찌할 수 없으면 여기 사람 빠졌어요! 소리라도 질러야 돼요 오늘 뭐 잘못 먹었나?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된장찌개 잘 먹었어요 집사님이 잘 먹고 소리 지르라고 밥상 잘 차려주셨어요 정말이에요 지금 시대를 보면 그런 앳글러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소리라도 질러야 돼요 지금 그 때가 찼단 말이에요 카이로스 때가 참여요 성경을 또 보십시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사실은 이 시제를 보면 과거 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그런데 이 과거 완료형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미완료로 또 이중적으로 쓰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받아들인 백성에게는 과거 완료지만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미완료예요 맞죠? 미완료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인생 속에 미완료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심령들이 도처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보금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보금이 너무 물렁해졌어요 너무 보금이 나이롱이 됐어요 나이롱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나이롱 양말을 신었어요 한 번 스크러치가 나면 금방 구멍이 나는 양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잘 늘어나요 당기는 대로 늘어나요 나이롱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신자를 나이롱 신자라고 했어요 역가량 늘어나듯이 자기 편리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나이롱 신자라고 했어요 오늘 어느 교회 가든지 교회가 지천에 깔렸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만 하면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교회가 3일 교회밖에 없냐 지천에 교회가 깔렸는데 다른 교회로 가지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권징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크게 네 가지 속속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시간은 교리 시간이 아니니까 그중에 하나가 거룩성입니다 선결성입니다 그런데 거룩과 선결성이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불의와 잘못에 대한 권징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만 해도 신앙생활 예수 안 믿는 집안과 결혼하면 수찬정지를 당했어요 수찬정지가 뭔지 아세요? 성찬을 금하는 거예요 그건 신자에겐 가장 무서운 징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여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어떤 교회 당회록에 보면 그 60년대 50년대 교회가 얼마나 엄했는가 그 기록들이 다 한자로 쓰여져 있어요 그걸 해독해 가면서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별별 내용이 거기에 다 미주할 고주할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성도와 성도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어떤 부도덕한 문제까지 당회록에 딱 기록을 하고 정지를 시키고 권증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교회에서 허락한 그 권증을 그대로 교회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회계의 복음이 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야 하십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면 과연 기독교가 갖는 핵심 가치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따라올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의 신부로 이 땅을 걷기로 작정하는 순간 수많은 불이익과 고난과 역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회계의 복음 이것이 주님이 설파하시며 외쳤던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회계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 다음 성경을 보십시다 16절 제가 한 절씩 기독합니다 갈릴레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구부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깊는데 같이 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14절에서부터 시작된 15절까지의 짧은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세례 요하는 그 예수님을 왜 오실 길을 그렇게 준비하고 비차감한 죽음을 맞게 되는가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수단은 영원한 방법은 뭐죠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해도 달고 별도 달고 천지를 지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 나가는데 항상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사람을 준비하여 사람을 통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십니까 교회에 기초를 삼으실 열두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열두 제자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은 이 열두 사도를 통해서 뭘 이 땅에 설립하시기 때문입니까 교회를 기초넣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는 단회성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는 사도적 기승자도 아니고 후계자도 아닙니다 사도는 예수님에게 부른받았던 열두 사도로 끝났어요 그 이후에 오늘날 목사들이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사도는 끝났어요 우리는 그 사도들의 정신, 가치, 목적지 그것을 공유하여 그 뒤를 따르는 주의 종들일 뿐이에요 사도는 예수님의 시대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가 존재해서 감당해야 했던 역할이 뭐냐 하나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두 사도가 제자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교회가 설립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보금전파입니다 어떤 것도 이 보금전파의 사역을 대신할 가치는 교회에서 존재할 수 없어야 돼요 교회의 모든 우선적 가치는 선교와 보금전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불렀어요? 사도를 부르고 교회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성경을 좀 볼까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문장 중간에 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이 단어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헬라 문법에는 원래 대문자는 문장을 시작할 때 대문자를 쓰죠 영어도 그렇고 우리는 대문자가 따로 없으니까 그런 문법이 없지만 그런데 이거는 문장 중간인데 대문자를 썼어요 그런데 언제 문장 중간인데도 불구하고 대문자를 쓰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문장 중간일지라도 대문자 알파벳으로 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대목이 정확히 대문자로 시작을 했어요 그 말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로 뭐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초점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다 17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것은 부름이에요 부름 따라서 하십시다 부름 그런데 이 부름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어부 역할을 했던 삶의 현장에서 부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름을 뭐라고 그러죠? calling,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소명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생성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소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레칼레션 여기에서 calling이라는 말이 발생을 해요 보통 calling은 소명 또는 부름 또는 직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의 직업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똑같이 어부죠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속 내용이 바뀝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뭐를 낳는 어부였죠? 고기를 낳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직책을 이용해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름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 학교 현장에서 방송인은 방송 현장에서 또는 가정주부는 가정 현장에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부름이 일어났다고요 이 말은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방송일 그만두고 주부 다 때려치고 나서자 더더욱 이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삶의 자리가 무엇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새로운 소명의 현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콜링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래서 가끔 이런 유사한 메일을 받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모 대학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꽤 많이 받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소명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죠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어요 문제는 외적 소명은 객관적인 기준과 평가로 이 사람이 목사로서 전적인 전인 사역자로서 소양과 인격과 모든 것이 합당하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교회라는 커뮤니티에서 그런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내적 소명이에요 내적 소명은 본인과 하나님 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내가 소명 받았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너 아니야 그럴 거야? 내가 받았다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건 천하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저는 꼭 해주는 대답이 있어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지금까지는 그 자리가 당신의 밥벌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밥벌이로 생각하지 말고 그 현장에서 보금을 전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십시오 꼭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직업과 현장은 바뀌지 않았지만 뭐가 돼요?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 부름의 현장이 삶의 자리예요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보십시다 18절 다 같이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아멘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이제 여기에 이 사도들은 이 제자들은 사도로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그물을 버리는 과정을 겪어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속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가 하면 부름을 받는 자는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 부름에 따를 수가 없어요 반드시 포기해야 됩니다 다니엘설을 강의할 때 다니엘이 뭘 정하죠? 뜻을 정하여 기억나죠? 뜻을 정할 때 뜻을 정한다는 것은 뭘 존재한다고요? 포기해야 되는 것을 존재한다고요 뜻을 정하는 자는 반드시 내려놔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움켜쥐고 뜻을 정하고 따를 수는 없어요 사도바울이 제일 즐겼었던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쫓아가노라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다 같은 말인데 그 말이 갖는 그 당시 의미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덜한 이익을 내려놓다 그런데 이 싸움이 놀랍게도 우리 일상 속에 매일 반복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싸움인가 하면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덜한 가치를 계속 포기하는 싸움이에요 이게 매일매일 우리 현실이 일어나요 그럼 더 좋은 가치 영원한 가치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예요 그 가치를 위해서 이 땅에 소멸되어질 없어질 사소한 이익들을 내려놓는다는 매일 매일 이 싸움은 우리 일상 속에 임합니다 아마 남은 며칠간에도 여러분 속에 이 갈등이 계속 쑤시고 들어올 거예요 이게 전쟁이죠 계속 내려놓는 싸움이에요 양쪽을 다 움켜쥐고 쫓아갈 수는 없어요 부름에 응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리두고 따르니라 19절 다 같이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어떻게 하죠?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슨 관계죠? 성경에 성경에서 나타난 용어를 빌려쓰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관계죠? 언약관계입니다 언약관계 그런데 성경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종과 언약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언약합니까? 자기 백성, 자기 자녀와 언약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베리트라는 언약은 사실상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왜? 상대가 이 언약을 지켜낼 실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한 가지 원칙이 종과는 언약하지 않아요 종은 부리고 소유하고 시키면 되기 때문에 언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뭐라고 불러주시죠? 언약 백성이라고 불러주세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일을 시키되 우리를 기계처럼 우격다짐으로 그의 어떤 파워를 통해서 일시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계약이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겁니다 맞죠? 계약은 대등한 관계에서 해요 이 자체가 감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해 주신 계약은 베리트라는 계약이에요 그 말은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아들을 내놓으시고 죽이셔서 아들의 죽음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너희는 틀림없이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인데 내가 너희와 계약하겠다 그런데 저쪽이 계약을 이행할 실력이 안 돼 반드시 이 계약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해요 하나님이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이 계약이 안 될 걸 뻔히 알고도 계약을 해요 그런데 계약이 깨지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드님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와 사랑의 원약을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대등한 인격자로 대우하시고 부르시고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의 삶은 제일 밑바닥에 깔리는 기초가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가운데 그런 유사한 말씀을 드렸지만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까지 감당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아들을 걸고 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믿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적인 따름과 부담과 위험을 안고 가는 따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사랑해서 선교를 떠나고 사랑해서 순종을 하고 헌신을 할 수 있는 계약관계의 상대라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약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새해를 그렇게 복되게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516장 516장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 516장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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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